지우해 보겠고 오늘 짱 한마디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원 대표께서는 오늘 한마디가 뭐죠? 한걸음 한걸음입니다. 지금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뭐 호재는 없는 상황에서 기대감만 많은 상황인데 오늘 시장에 대한 수급 흐름을 보게 되면 굉장히 한산합니다. 오히려 이 쿼드러플 위칭 데이를 앞두고 바로 전날이나 전전날 나오는 전형적인 매매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모멘텀 다시 말해서 호재가 없다 그러면 다시 말해 좋은 일이 없다 그러면 나쁜 일 주식시장에서 나쁜 일 무엇보다 나쁜 일이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불확실성이라도 없어지는 게 좀 더 좋게 진행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없다라고 좋은 일 없다라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나쁜 일 하나하나 없어지는 한걸음 한걸음 발을 떼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걸음 한걸음씩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로입니다. 위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로 가면 안 됩니다. 홍선혜 씨는 산타렐리냐 FOMC냐 네. 11월 말에서 12월 시작할 때만 해도 산타렐리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컸었는데 막상 12월 시작하고 나니까 기대감이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17, 18일 열리는 FOMC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더 힘이 세지는 것 같은데요.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는 날은 가까워지는데 점점 기대감은 산타렐리는 희미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산타 할아버지 오십니까? 오시죠. 그럼요. 바구니에다가 주식 담아가지고 오실 겁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동심이 깨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참겠습니다. 자, 앵커님의 한마디 볼까요? 12월, 11월 언젠가요? 12월이냐? 1월이냐? 그러게요. 형 대표님. 12월 같아요? 1월 같아요? 디셈머와 제니얼이의 차이입니다. 넘어가고. 홍선혜 캐스터 12월 같아요? 1월 같아요? 1월 같습니다. 1월이에요? 제 생일이 1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FMC에서 양쪽 하나를 확인할 텐데 이게 12월이냐 내년이냐 얘기인데 올해 12월 17일, 18일 얘기가 있는 거고요. 내년 1월 얘기가 있는데 내년 1월은 일정을 보니까 28일, 29일이에요. 그런데 번행기가 언제 물러나느냐? 1월 31일 날 퇴임한다고요. 그리고 짜레델련이 그 다음날 2월 1일 날 취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취임 전에 정책을 쓰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라면 1월도 넘어가고 그 다음은 3월이거든요. 3월 18일 되는데 글쎄요. 12월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시장에 있죠? 아니면 1월이라는 건데 12월 가능성들은 저는 상대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충격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또 넘어가야 될 산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가 차라리 빨리 내년 1월이든 연초든 해결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갇혀있는 상황들인데요. 점심시간 넘어가면서 점심시간 넘어가면서